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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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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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국수는 엄청 많아요 맛있고 먹으면 좋지 않네 열심히 먹으면 좋지 않음 어떻게 먹지? 먹으면 좋지 않음 밥 먹으면 좋지 않음 나는 이 차는 배가 좋다고 합니다. 나는 이 차가다! 나는 나는 식감이다. 나는 이럴다. 나는 이럴다. 나는 이럴다. 나는 이럴다. 나는 이것을 구입한다고. 나는 이 바삭바삭. 나는 이것을 맘에다. 치킨이 막먹는 중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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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감자에 있는 거 아니죠?! 그런 거 좀 만들어볼게요 조금 더 맛있어서 맛있게 먹기 좋은거같아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일단은 조금만 먹으려고 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소금이 흐르는 거 같더라구요 두근두근 소금 매운 양념 넓은 양념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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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양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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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그러면 항상 볶아줄게요 이걸로 안 쓰게 된다고요 맛있게 먹기에는 매운 뺏불닭소스 오징어 매운 뺏불닭소스 매운 뺏불닭소스 매운 뺏불닭소스 매운 뺏불닭소스 매운 뺏불닭소스 소금 계란 계란 NT 계란 계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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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는 낡지 아삭아삭 보리 바삭바삭 바삭바삭 띠스 간장 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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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찰떡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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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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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요즘은 고기의 한 축구에 넣어 줍니다 양념은 고기가 없을거에요 고기의 한 축구에 넣어줄게요 고기의 한 축구에 넣어줄게요 고기가 진짜로 넣어주면 고기가 찹쌀떡 고기가 많이 많이 넣어줄게요 이쁘다 첫번째 고춧가루 끝 아저씨가 더 잘 먹어요 면이 먼저 먹었을 때 면이 나를 먹었을 때 먹었더니 해장을 먹었을 때 면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면이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이 좀 먹었네요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너무나 매운 고기 바로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